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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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호 어머니는 살아계시냐? 우리 엄마 잘 살아있어 엄마랑 통화할까? 잘 봐 얘들아 너네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나 진지충인데 나 진지충인데 너네 이제 큰일났다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 너희 끝났다 너 누구냐? 나 마마호인데 너네 끝났다 엄마 엄마 아들아 엄마 엄마 왜요? 엄마 왜요? 내 방송하는데 왜? 그 엄마 욕하는데 누가? 나쁜 시청자들이 아이고 욕할만한걸 욕하라 그래 그래 맵다고 들어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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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엄마 왜? 엄마 뭐해? 엄마 이제 에어컨도 틀어놓고 소통이죠 틀어놓고 아빠 기다리고 있어 어랭 일산 엄마 알겠어 끊을게 어 엄마 전화할게 어 봤죠?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짱착하죠? 우리 엄마 짱착하죠? 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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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지 마세요 어?